여러분이 사신 우주는 여러분만의 우주예요. 구별해서 보면. 그러면서 또 공통의 우주죠. 중요한 건 각자는 각자의 법계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우주를 지금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 방은 하나죠? 여기 계신 분 마음속에 각각 방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방은 다 각자대로 자기 방이 따로 있어요. 배치도 조금씩 다를걸요? 그 방. 여기 파란 펜 있는 거 아셨어요? 파란 펜 따위는 관심 없죠. 시계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분은 시계만 크게 보는. 시계가 있더라. 어떤 분은 뭐가 있더라. 어떤 분은 벽지가 좋더라. 어떤 분은 또 다 자기. 이 방 안에서도 어디에 더 주목해서 가중치를 두고 보느냐 다 달라요. 이 방의 색조도 다 느낌이 달라요. 어떤 분한테는 방이 환하고 어떤 분한테는 방이 어두워요. 그게 어떻게 같죠? 법괴라는 건 객관적 세계에 플러스 여러분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객관적 세계라는 건 결국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해도 무방해요. 이게 일체 유심조의 뜻입니다. 일체는 여러분 마음이 만든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가 아니에요. 일체 유심조의 본뜻은. 일체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옴으로서 존재합니다. 이런 느낌 좀 오세요? 참나각성하고 이걸 보시면요. 이게 보여요. 통으로 보이고요. 참나 상태에서 보면 이 사태가 뭔 사태지? 자, 팩트를 체험합니다. 뭐지 이 느낌? 설명을 해야 돼요. 참나 입장에서 보니까 에고로 보면 둘인데 참나로 보니까 전체가 참나 입장에서는 내 에고의 작용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안에 오감 중에 이런 게 들어와 있고 감정 중에 이런 게 있고 생각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보여 버려요. 다 내 마음으로 보여요. 참나로 보면.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면 원여대사가 깨달으신 것도 해골물 먹다가 다 이제 야사지만 깨달은 것도 결국 뭐였어요?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마음먹게 달렸구나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 우주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존재하고 내 마음이 우주를 만들어서 보고 있구나.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체험하는 건 내 오감밖에 체험을 못 해요.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 오감밖에 체험을 못 합니다. 여러분한테 느껴진 촉감인 거지. 남의 남의 마음에 어떤 촉감으로 존재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대충 갔다는 건 알아요. 어때? 꺾을꺾을한데?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우린 대충 갔나 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남이 어떤 걸 느꼈는지 여러분은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명한 거 아닌가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세계밖에 못 봐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밖에. 여러분 뇌에서 구성해서 보는 세계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참나가 뇌를 통해 우주를 해석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나가 우주를 만들었다고 말해도 되죠?